아 어제 그래도 제법 많았었는데 많이 먹고 갔네요 꽃님 이도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애들만 먹고 한건 아니겠죠 꽃님 이도 와서 먹었으리라 믿습니다 꽃님이 애들도 이제 많이 컸었을텐데 많이 보고 싶네요 밥 채워주고 가겠습니다 으 으 으 먹어라 내가 저놈 데리고 할 테니까 먹어 알았지 꽃님이 너 거기 그 집에 들어가 있구나 결국은 아유 거기 위험한데 그래도 하여튼 잘 간수해 아기들 알았지 나 갈게 꽃님아 아유 우리 꽃님이 알았어 꽃님이 가 아 아 아 닭 가슴살 하나는 안 먹고 갔네요 으 우리 찬돌이 차지가 되겠는데 야 쪼거 으 으 음 그 봐 저기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또 있잖아, 여기. 야야. 바보, 코앞에 있는데. 꽃님이 내가 세 개를 줬는데 두 개만 먹고 갔습니다. 어휴, 바보. 못 찾아. 멍청한 놈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방울아,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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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와서 먹어. 아휴, 바보 자식. 어머데, 그렇게 그거 덴댄 하는 것도 모르냐? 바보. 아휴, 방울이 바보야. 낸 대로 알아야지. 엉뚱한 데 가서 사줘. 왕방울. 얼른 와. 야, 왕방울이 것도 좀 줘야지. 방울이 너만 다 먹으면 어떡해. 응찍 다 먹었어. 아휴, 땁 genuinely. 끝났어요. 오아. 저런 봐. 빵빵아, 어디 Tenemosuma. 이따 이거 빼 서 먹는 거 봐. 세상에ㅙ. 빵빵아, 우리 영구 dos, 이런ydd. card, particul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누구냐? 거기 있어? 나 옆에 있어. 얘들아 잘 잤니? 코백이, 코흑이 잘 잤어? 아유, 코백이. 코흑이는 아직도 자고? 이야, 코흑이는 뭐야? 아유, 아직도 자고 있어. 코흑이는 아직도 자는 거야? 코백이 봐, 나와놓으면 이렇게 나오고. 나분 이따와서 오후에 제대로 차려줄게. 코흑이 잘 잤지? 고기도 양은 따뜻하겠다, 야. 내가 괜히 깨운 거 아니야, 일찍? 코백아. 와, 햇빛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응? 코백이 단골자리야.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렇지? 이 코백이 시점에서 한번 볼까? 이렇게 보이네. 코백이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여, 코백이가 보면. 응? 와, 코백아. 그렇게 내려다보는 거야, 지나가는 놈들. 근데 코흑이 나올 생각은? 어, 코흑이 나오네. 저놈 봐라. 게으름뱅이 이제 나온다. 비틀비틀 잠이 들깼나? 어휴, 잠이 들깼어? 어휴, 작게 우리 코흑이. 이봐. 코백이가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날씬하지. 너는 뭐 좀, 응? 좀 부지런해. 살도 빠지고 그래. 코흑이는. 응? 아휴, 이제 그만 가. 나 이제 갈 거야. 야. 또 어디 갈라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옳지. 나 갈게. 얌전아. 아휴, 우리 얌전이. 아휴, 착해. 얌전이. 넌, 너 왜 소심민을 이렇게 소심하여서 갑자기 얌전이 봐 얼마나 당당한 거야. 아휴, 우리 얌전이. 아휴, 우리 얌전이. 응? 형님 얘기해. 형님, 왜 이렇게 소심하얌다. 네. 우리 엄마 이명에. 알았어. 아휴, 우리 엄마 미만이. 나갈게. 내가 나갈게. 그래. 구경이 좀 먹으라고 저 인마 너는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아이 착하다 우리 구경이 많이 좀 먹어라 소심히 이 녀석 꽉 또 뺏어 먹으러 오는 거 봐 아유 우리 구경이 이놈 봐 이놈 봐 이놈 봐 난리네 아유 우리 구경이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이랑 이놈이랑 나와서 뺏어 먹네 우리 구경이 착하네 구경이 재주 피는 거야 우리 암튼이 재롱 피는 거 봐 우리 구경이 구경이 뭐 줄까 구경이 뭐 하나 줘야지 저는 그들한테 안 뺏기게 줘야 돼 구경이 먹으라고 내가 널 또 하나 준다 뭐 또 있잖아 여기 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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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서 얻어먹지 못해 ㅋㅋ ㅋ ㅋ ㅋ ㅋ ㅋ 아유 우리 소심이가 그냥 구경이 거 다 먹네 아유 우리 구경이 어색해 구경이 거 저놈이 다 먹었어 소심이가 나쁜 놈들다 다들 어디 가구 윈들레 꽃잔디 이거 뭐야 연사농인가 철축인가 철축 연사농 망초떼 꽃이 화려하다 음 아유 우리 노랭이 잘 먹네 아니 저기 샴돌이도 있으면 좋으래 엄만 노랭이만 혼자있어 나나야 나나 나나야 밥 많이 먹었네 더 많던걸 어 너가 다 먹은거 아니지 어떤 녀석들이 와서 먹었냐 먹었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 어떤 녀석들이 밥을 이렇게 다 먹고 갔어 야 연아야 누가 밥 먹고 다 먹고 갔냐 나한테 일러봐 어 나한테 얼굴도 안보이고 다 먹고 가는 놈이 누구야 도대체 어 내가 손해 많이 보는 느낌이야 누군지 와서 먹고서 좀 뭐 고맙다고 얼굴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그치 하나야 딱 먹고서 간다니까 간다니까 서운해 왜 닭가슴살 하나만 주냐고 그래 얘들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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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